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민망스러워서 익명의 힘을 빌려 많은 분들께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농담 삼아 듣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부디 힘이 되는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느꼈지만 정말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자를 많이 밝히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콩깍지도 씌었을 뿐더러 결혼하고 애 낳으면 생각도 성격도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죠. 아무튼 와이프는 연애 시절부터 남자가 지나가면 운이 돌아간다 던지 휴대폰 안에는 연예인들의 건강미 넘치는 그런 사진들도 가득하더군요. 심지어 차마 남자들조차 보지 않을 법한 그런 영상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뭐 다 큰 어른이고 충분히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애 시절부터 바가 답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다가 걸린 것도 몇 번 됐었고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헌팅해서 알게 된 남자랑 연락을 주고 받다 걸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까지 가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참고 만났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술 마시고 연락두절이 된 게 몇 번 있는데 정황상 사고를 치지 않은 것 같아서 넘겼는데 그 진실도 이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 와이프는 모든 남자들이 뒤돌아 볼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연애 때만큼 그렇게 확 땡기지 않더군요. 그래도 와이프가 너무 밝히는 스타일이다 보니 일주일에 3번 이상 의무적으로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내의 욕구가 강하다는 거 말고 정말 서로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 초반의 앞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범하게 잘 지내다. 제가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를 지방으로 가게 됐던 거죠. 가기 전부터 와이프는 난리가 났죠. 자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갈까 라고 물어보며 6개월 동안 혼자서 지내면 외로워서 미쳐 버릴지도 모른다 더군요. 참으로 답답한 소리를 하는 아내가 황당했죠. 일을 그만두면 직장이 바로 구해지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신혼부부도 아니고 6개월을 못 기다려서 일까지 그만두고 따라온다니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굳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면 친정애라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와이프는 계속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따라가겠다고 아주 성화를 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6개월 동안 자주 보면 되겠지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어란 마음으로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 와이프의 실상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네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참으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곳이 차로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인데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주 제 숙소로 찾아오더군요. 남자 혼자 살면 밥 굶는다고 밥이며 반찬이며 아주 발이 발이 두 손 가득 싸들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와이프를 너무 잘 얻었구나 싶었습니다. 신혼도 아니고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는데 남편이 출장 갔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대략 한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이던 와이프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코빼기도 안 비추더군요. 사실 섭섭하기도 했지만 와이프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반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저는 지방 출장을 모두 마치고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온 저를 보자마자 고생했다며 보고 싶은 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면서 달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얼른 빨리 씻고 오라며 콧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역시 우리 와이프 달라진 게 없네 싶었고 그날 저희는 반갑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일주일 정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좀 따끔따끔하더니 생전 겪어보지 못한 가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처음에 뭘 잘못 먹어서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고 밖에서 다른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병이 생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기도 민망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을 미루고 또 미루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분비물도 묻기 시작했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찾아갔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자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분비물이 묻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고 가렵냐 묻더라고요. 이게 딱 봤을 때는 임질이라는 병과 증상이 되게 비슷하다고 했고 최근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는 와이프 말고는 따로 없다고 대답을 했죠. 의사는 저에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다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의사 놈이 환자 가지고 장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빨리 치료를 받고 싶을 뿐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보고 난 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임실에 헤르페스에 곤지름까지 생겼더라고요. 곤지름은 아직 잠복기라서 딱히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도 순진하게 의사에게 물었죠. 제가 최근에 사우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우나에서 옮은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와이프 말고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라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뭐 헤르페스 정도 한 가지라면 사우나나 대중시설에서 오마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씩 다량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건 관계를 가진 건 말고는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더군요. 그때부터 뒤통수를 맞은 듯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와이프에게 올맞다는 거냐고 물어봤죠. 의사는 아내 분과 잘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고 아내 분도 치료를 받으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뒷골이 땡기면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죠. 일단 저는 증거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영상을 다 보면서 확인을 해보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속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듣더라도 그 남자들마다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서로를 의지했던 와이프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헤프게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상 날짜를 보니 아내가 제게 연락이 뜸해졌던 시기와도 만물리더군요. 제가 출장을 간 지 한 달 뒤 정도의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만 보면 술을 마셨는지 대리 기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역겨운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없으니까 잠시 쉬다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 시선도 신경 쓰는 다소곳한 모습이 있던 사람이었고 관계를 가질 때조차도 많이 밝히기는 해도 선을 넘지 않았는데 너무 다른 사람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빼들고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와이프를 불렀죠. 너 지금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아냐고 했고 비뇨기가 갔다 왔는데 너 도대체나 없을 때 원 직거리를 하고 다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니까 와이프는 떨며 무슨 소리냐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냐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내 몸의 인질에 헤르페스에 거기다 곤지름까지 생기야고 했고 나는 더 말고 다른 여자와 잔 적이 없는데 그럼 이 병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고 했습니다. 내가 1년을 짜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고작 6개월 비웠을 뿐인데 그새를 못 참고 딴 놈과 붙어 먹었냐고 말했고 거짓말 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내려놨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고 증거 자료까지 내밀면서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제서야 와이프는 사실대로 실토하더군요. 아주 여기저기 정차하는 버스가 따로 없더군요. 처음에 너무 외로워서 그랬답니다. 회식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서 결국 실수가 시작되었답니다. 평소부터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직장 후배인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김해 차에 타게 되었답니다. 근데 술에 너무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이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술을 한 잔만 더 하고 싶은 생각에 집으로 불러들었고 술을 더 마시다 실수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제게는 너무 소중했던 보금자리에서 다른 놈이랑 놀아나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지냈더군요. 어차피 실수를 시작했고 죄책감에 오히려 더 막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실수를 했다면 더 자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걸 보면 언젠가는 이딴 짓을 하고 살았을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같이 사고를 쳤던 남자도 다양해서 참 대단하더군요. 직장 후배를 시작으로 유부녀라는 사람이 낯선 남자와도 시간을 보냈고 애인처럼 주기적으로 만난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당장 그 놈들 연락처 다 적으라고 어떤 놈들인지 다 알아야겠다고 몇 번 했는지 또 어떤 놈인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러면서 못 적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울컥하더군요. 그 딴 짓을 해놓고서 어떻게 다 기억 못하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럼 정 못 적게 그면 너네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 부모님 앞에서 추궁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마지 못해서 적기 시작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낸 남자가 무려 5명입니다. 한 번 만나서 놀았던 놈은 3명이었고 직장 후배와 3번의 만남을 더 가졌답니다. 가장 많이 만난 놈은 셀 수도 없을 것 같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가장 많이 만났다는 그 놈은 저도 알던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이프와 자주 가던 식당의 사장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50대 초반쯤인데 와이프와는 거의 20살 이상이 차이가 났던 거죠. 정말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장놈과 가깝게 지낸 지도 오래됐고 그 집구석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술자리도 수차례 가졌기 때문에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장놈이랑은 언제부터 이딴 짓거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게 된 건 3개월 정도 됐다 하더군요. 어느 날 와이프는 친구들이랑 그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는 길어졌고 천연덕스럽게 그 사장은 그 자리에 끼었답니다. 그래서 이 차까지 가게 됐고 와이프는 술에 취하게 되었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식당 사장놈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같이 차를 탔는데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고 일어나 보니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인간이 없었더라면 더 많고 다양한 남자를 만났겠구나 싶었고 믿고 지낸 지도 오래된 사장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놈은 저와는 나이차가 많이 났지만 많이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와이프와 만나기 전부터도 친분을 가져왔었고 오죽하면 힘든 시기에는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은인에게 이따위 짓하는 게 인간이 맞나요? 제 와이프도 인간같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을 비롯해 운명의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의 지인과 바람까지 피다니 그것도 20살이 넘게 나이도 많고 자식까지 가진 유부남과 말이죠. 충격에 충격이 이어지다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당장 휴대폰 잠금을 풀라고 했고 카톡을 열어서 메시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동안의 메시지 내용은 지웠는지 오늘 날짜로 잊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와 있더군요. 이제 민철이가 출장 갔다 왔으니까 못 보는 거냐는 둥 앞으로 조심하면 되니까 우이 변하지 말자는 둥 역겨운 대화가 와 있더군요. 정말 너무 참담해서 말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분노에 휩싸였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내를 이끌고 그 사장놈이 하고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그 사장놈의 아내도 함께 있더군요. 근데 그때 당시 제 눈에 이미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들어가 자마자 욕을 지르면서 불렀고 바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사장님의 아내는 깜짝 놀라서 달려나와서 저를 뜯어 말렸고 저는 온 동네의 소문이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무슨 짓 했는지 아냐고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와이프랑 바람 피우고 붙어 먹은 지 3개월이 됐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와이프는 옆에 서서 울고 있었고 그 사장님의 아내도 충격을 먹었는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남편을 밀치고 멱살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버렸고 진짜 짐승들처럼 뒤엉켜서 순식간에 개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 직장 후배놈도 응진하기 위해서 와이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차분해져서 깽판을 치지는 않았고 다이렉트로 회사 대표와 만났습니다. 내 와이프가 여기 직장 동료랑 바람을 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따르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꼴 날지 모른다고 하니까 바로 알겠다면서 죄송하다 하더군요. 당연히 와이프 도의 회사에서 그냥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딴 인간들 여기 더봤자 여기에 도움될 게 없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죠. 와이프와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분간 얼굴도 마주치지 말자고 했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 또한 맨 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 회사에 잘 얘기해서 휴가를 냈고 며칠 동안 집에 박혀서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웃다 울다. 사람이 미쳐가는 게 한순간이더군요.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게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뻔뻔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일 처리를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면서요. 본인도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가게도 문을 닫게 됐다면서 징징거리는데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저 덜어 어쩌라는 건지 엮였고 짜증이 나서 저도 같이 싸웠습니다. 저는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했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돈을 이번 주 내로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면서 배째라고 말하더군요. 나이 5천일 넘어서 이따위 짓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연락을 해오며 살아들까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저를 약 올리기 위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와이프가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해줬다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파도 파도 끝이 없었네요. 너도 내 덕분에 이혼하게 된 걸 다행으로 알라며 말하는데 지 친구 놈과 셋이서도 어울렸다 고 말하더군요. 진짜 이런 인간이었다. 쉽고 사람의 이중성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 거의 6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알던 와이프가 만나 싶을 정도로 또 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고 이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말을 못하냐고 하니까 한숨을 쉬더니 적당히 하라면서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월했건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는데 왜 자꾸 묻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이혼은 계속 진행했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만큼 많이 사랑했었기에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전부 다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실체를 보여줘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지도 고작 일주일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와이프와 이혼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직장 후배 높은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는 그렇게 믿고 지냈던 사장놈입니다. 제게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만 원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할지 머리가 어지럽네요.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인간에게도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인간도 피 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미라곤 절대로 생각 못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아마도 다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생각보다 이런 불륜 사건들은 한 해에도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너무 사람들을 믿어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사장님을 응징할 수 있을까요? 비열하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장놈을 절실하게 응징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